본인은 오늘 매티스 장관님과 함께 역사적인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감동적인 의장행사 등 매티스 장관님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제50회라는 의미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담대한 여정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개최되어 그 중요성과 의미가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대한 문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김의힘은 한국의 전쟁이 있는 시기에 대한 한국의 전쟁이 있습니다. 예, clearly the threat from North Korea, at least as expressed by Chairman Kim, have been significantly reduced. However, the capabilities still exist, and that is why the minister and I talk on every detail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입니다. 양권 조기전환이라는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군사검증이 소홀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선일보 전현석 기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규모 연합연습은 지난 4월에 있었던 키 리졸버 그 이후에 한미 대규모 연합연습은 지금 현재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극연습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안연습을 하고 있고 물론 한국군 단독으로 하고 있지만 미측의 평가관들은 그러한 내용을 잘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과거에는 키 리졸버와 ufg를 대략 6개월 주기로 이렇게 해왔는데 만일에 내년에 키 리졸버나 ufg나 이게 만일에 다시 유예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장기간 대규모 연합연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전투참모단연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대비태세나 군사적인 그런 역량에 있어서 저하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며 그리고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 ioc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 간의 가장 실질적인 역량을 모두 거기에다 집중시켜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해나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능력의 저하 대비태세의 공백 이런 것들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불어 I would just say that we have a history in our alliance of taking very seriously our responsible way to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people and their freedoms and we have very professional military people on both sides you heard about some of the things we're going to do to mitigate this but I assure you we'll give a thorough review a thorough assessment and it can be done with the staff the consultations it can be done with the staff exercises and we will not lose any capability to deter aggression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